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뒤 두 번째로 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 내 빅3는 호남 출신이 다 맡았습니다. 친정부 성향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인사들도 대거 핵심보직에 발탁되었습니다. 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한 인사는 모두 성지인에서 배제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를 윤석열 사단 대학살이라고 명명하고 있던 지난 1월 검사장 인사를 넘어선 아예 전멸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살을 넘어선 전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추미애의 참모로 인한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고검장으로 성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언거리에서 모시는 차장검사로 부임을 합니다. 아마도 윤석열 총장을 감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검찰 내 빅4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는 모두 호남 출신이 맡았습니다. 호남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전북 완주 출신인 신재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북 무주 출신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위임되었습니다. 심재철 부장은 조국에 대한 불기소 의견을 밝혔다가 장례식장에서 양석조 당시 대검 반부패 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의 당신이 검사냐라는 항명성 반발을 받았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성윤 지검장 위하에서 검사장으로 성진한 2명의 호남 출신 검사도 빅4에 포함됐습니다. 이정현 1차장 검사는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신성식 3차장 검사는 반부패 강력부장에 각각 임명된 것입니다. 전남 나주 출신의 이정현 1차장 검사는 사상 초유의 검찰 육탕전 논란이 일었던 채널A 강요 미수 수사의 지휘 라인에 있습니다. 신성식 3차장 검사는 전남 순천 출신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에 KBS의 오보 논란 등에 휩싸인 바가 있습니다. 채널A 사건을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검 검사들과의 마찰을 보였던 이견을 보였던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동부지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동부지검은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휴가를 간 뒤에 미복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과 마찰을 보인 자기 편을 보내서 아들 관련 수사를 잘 부탁한다 그런 메시지가 들려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이종근 서울 남부지검 1차장 검사는 성진에서 대검 형사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리고 역대 네 번째 여성 검사장도 나왔는데 고경순 서울 서부지검 차장이 검사장으로 성진해서 대검 공판 송무부장에 임명됐습니다. 고경순 차장 검사는 추미애의 한양대 법대 후배입니다. 이 와중에 대학 후배를 챙겼다는 말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우수 형사부장 등 형사 공판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온 검사들을 적극 우대하고 민생과 직결된 형사분야의 공인전문검사를 발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기수별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이번 인사에서 검사장을 달지 못했다 하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위권에 있어도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을 골랐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져도 이 정권에 묵묵하게 충성하고 시키는 대로 잘하는 검사들을 골라서 성진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대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했거나 윤 총장과 가깝게 지냈다는 평가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중앙 무대에서 아주 더 멀어졌습니다. 지난 1월 부임에서 윤 총장을 보좌해온 구본선 대검 차장은 광주 고검장으로 갔고 배용원 공공수사부장은 전주 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문찬석 광주 지검장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이동을 했고 문 지검장은 지난 2월 대검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회의에서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거부한 것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성 인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검찰 인사는 그야말로 윤석열을 고립시키고 또 고사 작전으로 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한 사태 암박을 지금 집권 세력으로부터 받고 있는 윤석열 총장이 얼마나 버텨낼지가 관건입니다. 거의 지론이나 맷집으로 보면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상황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족이 잘린 상태에서 정권 비리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응이 사뭇 궁금해지지만 무엇보다도 검찰이 이렇게 사실상 완전히 장악된 상태이니만큼 앞으로 정권 비리 수사도 어렵고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도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거의 없어진 셈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문재인 독재 권력에 한거해야 할 것은 바로 국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믿을 것은 지금 국민밖에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